Tuesdays 날씨가 많이 추워지네요 이 실망색 트리가 참 많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무 높이는 2m 정도 되겠네요 기쁨이 아주 크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춥네요 이틀 정도 비가 와가지고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네요 살아있는 나무로 즐거우고 있는 나무는 코니카 가뭄빈 나무입니다 나무 높이는 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3년 전에 구입했거든요 길마스터리는 저도 올해 처음 만들고 있습니다 길마스터리는 저도 올해 처음 만들고 있습니다 길마스터리는 저도 올해 처음 만들고 있습니다 길마스터리의 제공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